산을 내려가려는 두 남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다름 아닌 비키니! 해발 2000미터가 넘는 곳에 수영복 차림이라니! 이건 분명 어딘가 물놀이 할 곳이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도대체 거기가 어디냐고! 드디어 찾았다! 산 중턱에서 발견한 푸른 호수! 침간산이 겨울 스포츠로 유명하다면, 이것은 여름 스포츠의 집합지인 차르바코스! 침간산에 만년설이 녹아내린 물을 받아 저장해 놓은 인공담소다! 와, 령아! 와! 이게 바로, 어? 이게 바로 피서고 바캉스 아이가? 와, 이런 데가 있는지 꿈을 알았거든! 우리가 지금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났네! 와, 내가 아까 위압과 치앙스 아이가 올라갔을 때 솔직히 실망 좀 했거든! 우리 우짱하는데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봐봐봐라! 바나나 버트! 여기 해운데나 다를 게 없다! 제트 스키 즐기고 하는 거 보여! 물을 막아서 이제 수상 스포츠도 즐기고! 그리고 농업 명수도 확보하고! 일석이조네! 그냥 이걸로 또 돈도 벌고! 어딜 갔나 했더니 그새 출발 준비를 마친 두 남자! 일할 땐 정말 동작 빠르다니깐! 음? 연장을 챙기는 걸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본데? 잘 차다가 우리 탈락이니까! 아저씨 고장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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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 없어요? 네! 이제 드디어 출발! 하나 했더니! 침착해! 얼른! 네, 형! 아, 꼬리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흐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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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흐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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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친절한 오즈베키스탄 사람들! 외국에서 온 청년들을 위해 힘을 보태준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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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날린다! 이곳이 정말 리포츠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오즈베키스탄이 맞는지? 윙서핑, 제트스키, 바네나보트까지 즐거운 함성으로 가득하다. 두 명아리만큼 맑고 푸른 차라박 코스에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어 몸이 근절근절한 근속. 미스틱의 머리. 선생님, 갑시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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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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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맛난 고기가 따로 없다. 표정만 봐도 그 기분이 짐작되는데. 만녀설이 녹은 물이라 그런지 다르긴 다른 모양. 아, 진짜 물 좋네! 제가 튜블만 있으면 좋으려는 만큼 하는데요. 아, 튜브가 곱다. 물놀이 한 번에 부쩍 친해진 근수 아저씨. 태근들! 선생님, 여기 살아요, 생일? 아버지, 제일 힘들어요. 태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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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지금 손님만큼 일 많으니까 여기 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십니까? 너무 많은. 여름에만 사람들이 많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아,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진짜. 그 체험 엄청나게 오겠네. 근데 여기는 외국 관광객들은 많이 안 오나봐요? 우리 같은 관광객들은? 여기 외국 관광객들은 많이 안 오나봐요? 여기 외국 관광객들은 많이 안 오나봐요? 여기 외국 관광객들은 많이 안 오나봐요? 아직 이게 소문이 안 났네. 제가 소문 좀 많이 낼게요. 선생님 장사 잘 되라고.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선생님. 그런 의미에서. 배값 5천 숭만 깎아줘요. 노란색을 하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5천 숭 깎아다. 선생님. 달빙아다.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근수. 오랜 여행에 깎는 데는 도서가 따로 없다. 우와. 오빠. 살 것 같아. 오빠. 해발 1500미터에 자리 잡은 인공호수라는 사실은 물론 속이 비칠 만큼 깨끗한 호수가 녹아내린 만년설로 만들어진 것이라니.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순간이 특별할 수밖에.